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병력 일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공격 수위를 낮추며 장기전에 들어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와중에도 가자지구 남부에선 교전이 계속되고 있고 희생자도 잇따랐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5개 여단, 병력 수천 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침공한 후 병력을 뒤로 물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스라엘이 저강도 작전으로 점진적 전환을 시작한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저강도 작전이란 무차별 폭격 대신 정밀 타격으로 적수뇌부 등을 제거하는 전술로 지상군 병력 투입 규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인근 주민들이 조만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가자지구 곳곳에선 총성과 폭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부의 중심도시 칸 유니스 등지에 폭격이 가해졌고, 하마스는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 지역을 겨냥해 다수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국유 성향 정치인들은 전쟁이 끝나면 가자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을 제거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자지구를 영구적으로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 정착촌은 불법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 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조형연입니다. 아멘